왜 대답을 못해? 어떻게 하는 사이이냐고? 회장님하고 유 대표님하고 옛날에 너희 외할머니 식당 단골이셨다니까 근데 엄마가 회장님을 왜 직접 찾아와? 아니 기사를 보니까 아드님이 교통사고로 혼수상태라고 여가지고 내가 가슴이 아파서 위로라도 쪼까 해드리려고 재벌 회장님을 엄마가 직접 위로해드려? 아니 회장님이 뭐 엄마한테 약점이라도 잡히신 거 있어? 뭐? 약점? 대단한 그룹 회장님이 내 같은 사람한테 그딴 게 어디 있어? 내가 엄마를 몰라? 엄마 회장님한테 돈 끌어왔잖아 3억 역시 우리 아들 귀신이여 내가 정확하게 회장님이랑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돈 얘기 3억 아니라 3천 원 아니 3백 원도 꺼리지 마 회장님 앞에서 그러면 어쩌라고 그 돈을 내가 해결해 엄마 아들이 그러니까 엄마는 아무것도 좀 하지 마 알았어? 됐지? 강 검사는 모친이 회장님과 유민성 대표님이 아는 사이인 걸 모르는 눈치였다고 합니다 강 공숙과 마해장 또는 강 공숙과 유민성? 무슨 사이였을까? 강 공숙? 강 공숙? 예진 요리꺼 파고 아이구디 꼬리야 이 스트레스 손해배상 청구는 어디다 해야질라나? 응? 아이,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. 혹시 나 기억 안 나요? 왕십리 국밥지. 욕쟁이 깡시 얼마 딸 공숙이. 나이가 같아서 친구 먹기로 휘었는디. 단골이었자뇨. 고시생 신랑하고 배가 남산만해갖고. 일주일에 서너 번식은 왔는디. 그 애는 낳았어요? 사람 잘못 보셨어요. 그럼 이만. 맞는데? 아닌가? 깡공숙아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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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